어우 경치가 좋았는데 처음부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게임이죠 이거 스팀 무료 게임입니다 바운탄드 마크랑 데이지 합쳐놓은 게임이래요 데이지 맞겠지 아 우리 김기사 창륙이 서투른데 이거 헬기 조종 어렵나? 마우스로 조종 할까요 또? 마우스로 조종 할까요 또? 아아아아악 어 어 어 어 어이씨 꼬리 터지긴 돼 저희 그 코코양이 열어준 서버에요 식량 모으는 팀 이런식으로 나눠서 해요? 아 헬기 한번 조종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에요 어이씨 헬기가 저정도면 비행기는 조종 아예 못하겠다 고고고고 여기 어디야 무슨 또 사고입니까 수방관 아저씨 좌팬치 우팬치 아주 고루고루 너 때리고 싶겠지 나의 비등이 아주 어이없겠지 너네 어? 어? 나의 오른쪽 스크류 펀치를 맞고도 버텨? 어? 이게 근접무기로 때리면은 경험치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주먹으로 때리면 경험치 이빨이 먹겠죠? 오케이 차차차 서버 여기 11TV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서버에요 일로와 들이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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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안 들이박아지네? 로드킬이 안되는데? 치느님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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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치느님 맵을 워싱턴으로 바꾸시구요 어 모드를 PVP로 바꿔요 그리고 인터넷을 누르면 이 서버가 뜨네요 두번째인가에 어 내가 유로트럭 좀 했던 사람인데 어 운전빡시다 이거 어디로 가지 우리님들이 있는거야 나마크 성인도 하이 나마 나마 어서오세요 이 게임 원래 차로 그 로드킬이 안되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묘기암만 무려주고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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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병딱 병딱 이제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지가 죽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로드킬이 되는구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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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이 워싱턴 오케이 겸지 이빨 먹었겠지 워싱턴 맵에 PVP 안 내릴건데 안 내릴건데 안 내릴건데 안 내릴건데 후진 후진 기름이 없나? 스쿠르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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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하나 있네 우물에 아무것도 없고 마운틴님 어서와요 우리 대도형 어서와요 아 나 왜 이리 맞아 아 나 대도형 들어오자마자 게임 말리네 겁나 말리네 방금전까지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는데 네 언턴드하고 있습니다 꿈의 게임이죠 언턴드 괭기덕님 하이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우리 롤 진짜 언제하냐 점프하네 점프하네 점프하면 스테미노가 10%씩 줄어 점프 절대하네 사다리기 했었다 왜 나한테 그래요 아 진짜 님이 들어오자마자 게임 말렸잖아요 나 그전까지 한 대도 안 먹고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데 풀문형 어서와요 우리 루나양 어서오세요 나 어디로 가지 집이야 학사모가 둘로 들었다 이게 좀비 나오는 마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디로 가가지고 파밍을 할까요 어 탈의실 볼까 탈의실 볼까 왜요 아니 나도 딴 게임 좀 궁금하니까 해볼 수 있잖아 서버 이름 이거요 시빌TV 전용 언턴드 서버 아크 잡았나요 아크 잡았나요 아니요 아크 아까 들어갔는데 서버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뭐가 안되서 주워먹기 어우 모자 하나 써주고 이분은 어떻게 저 옆총이 벌써 나왔어 대도형 대도형 아크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아크 잡았냐고 롤은 접으셨나보네 어제도 했는데요 우리 여기서 파밍하나요 우리 여기서 파밍해요 자 이 게임 잘하시는 분들 파밍할 곳 위치 좀 찾아주세요 그런거쿠님 안녕하세요 요즘 좀 아크가 질리긴 해가지고 이 게임 저 게임 다 해볼라구요 어우 이분 어깨 견장봐 졸라개폼 클럽은 대체 왜 만드셨어요 그거 내가 만든거 아니에요 롤의 클럽 제가 만든거 아닙니다 저는 클럽같은거 만들줄도 몰라요 제가 묻는말을 안했나요? 묻는말에 대답을 안했나요? 아무데나 파밍 할건 다 있어요 나 도끼도 없는데 아 이거 점프 뛰면은 진짜 스태미나 팍팍 줄어 우리 어디다가 집 지어요? 게임같이 하는 사람들 원래 저희 방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말 다 씹어요 어쩌자고 어쩌자고 이놈아 어쩌자고 민둥머리 주지 몽둥이 주워먹기 아 얘는 기어댕긴 애들 얘네한테 당하면은 독오른다고 하던데 저것봐 아 독오른다 독오른다 다 주워먹어 다 주워먹어 다 주워먹어 다 내꺼야 아씨 패션 그지같은데? 제일 좋은 모기는 몸에 깔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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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이거 붕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애 어 붕대 옷 찢어 아구 붕대 어떡하는거야 이거 이씨 어떡하는거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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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이게 좀비 소리여 돼지 소리여 일루와 밖해지는 소리 이게 더 좋아보이는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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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날 때리고 싶겠지 가만요 넌 날 때리고 싶겠지 전 뭐야 전기톱이에요 아 톱이야 톱 잔인하다 너 일루와 강아지 지가 강아지라고 믿고 싶은 어 후라이팬 아 야 잠깐만 우리님들 도움이 안되잖아 이분들 일대일에서 졌단 말이야 야 우리님들 나보다 못해 이분들 야 잠깐만 이분들 나보다 못해 우리님들 야 이무기 겁나 안좋은데 뱀 뱀 뱀 아이씨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음 도저히 음악 없으면 심심해서 할수가 없는 게임이구만 쉬지않고 따라야만 돼 이 게임은 주림님완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림님 여긴 또 어딜까 진짜 게임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존 게임인가 봐요 조용히 몇 번 봤는데 도저히 뭐하는 게임인 줄 모르겠어요 그냥 생존 게임인 것 같아요 좀비들을 피해서 일로와 하밍이어서 집찍고 뭐 그런 게임 야씨 경험치도 얼마 안주는게 케찹 범벅 오케이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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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발견 총 발견 총 발견 나이스 총 왠지 겁나 구린 느낌이 나는데 총알 한방밖에 없어 주림님 이거 옛날에 방송하셨었어요 총알이 한방밖에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WSU11G 아직까지 재밌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게임 재밌는 걸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해야되는 게임인지 하아이! 하아이! 그만! 총장전 안될걸요? 장전 안되요 장전이 안되 진짜 쓸데없는 총 이런거 총알 아니야? 총알 이거 버리는거야? 장전 안되 PVP면은 살아남는게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거야? 먹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뭐하는거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었어요 가져갈거 없는 동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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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고 이거 뭐야 먹는거야? 물 올라가고 수저였나요? 리루 리루 리드 알 안되잖아 도대체 우리님들 다 어디있는겨 아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이었대요 2층도 있는데 2층만 어떻게 가지? 뭔가 어마어마한 템이 있을 것만 같아 아 칠판이 아니라 TV 저 아래 저거 초록색 어떻게 먹어 총 집어넣고 오케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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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리님 안녕하세요 빨래 빨래 이런거 챙겨주고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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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는 게임이냐 진짜 나도 궁금하다 우유같은거 먹으면 저희 갈증 해소될걸요 아 이런 모자만 더럽게 맞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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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아니에요 애플 음료수 그저 우유랑 애플 음료수는 엄연히 다른거죠 나 어디로 가야돼 우리 여기서 집 지울까요 그냥 근데 나 도끼가 없는데 도끼같은거는 훔치는건가요 만들 수 있는건가요 옷이나 가방을 획득해야돼요 이게 뭐야 티셔츠야 아닌데 이거 뭐야 흉측하게 그 위에 얘를 덮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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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셔닝 완성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손으로 캐요 도끼는 가끔 나오고 방금 제가 입은건 갑박 왼손으로 해서 골고루 때리기 티피요 티피 이렇게 됐나요 티피 안된대요 주화사서버 오시면 전기톱 있음 나 지금 채생방이 이해가 안되고 있어 언텐트가 무슨 마크여 저기 마크라고 안했는데 먹어먹어 먹었나? 못먹었다 나무를 어떻게 먹는거 먹어요 쓰러진 나무를 쓰러진 나무 어떻게 먹는거에요 허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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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나무를 쳐도 피가 안되러 무쇠주먹 11일 그는 오늘도 맨주먹으로 나무를 캔다 주변에 나무가 있어요 하나만 더 부셔보고 뭐 뭔소리 쓰러져 어이유 주변에 나무가 있다고요 부러지면 안보이는데요 요거 저만 나무가 안보이나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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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 줍는거야 오케오케오케 야 그 큰 나무에서 요거 4개 나왔어? 5개? 그러면 아까 저기 부러진 나무 근처에도 있겠죠 요거 다 내꺼 야 무슨 이거 이쑤시개같아 오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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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핏핏하늘 피비린내가 나는구만 요거 나무나무 얘로 뭘 할 수 있을까 짬핑 나무는 이정도 구했으면 된거같애 어 저거 뭔가 온다 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 삐뽀삐뽀삐뽀 동만두님 raz 나를위의 차를갖고 오셨구만 가자 나를elf년 모름달 뜨면 좀비가 정말 새져요 오 이분 전기톱 있어 말로만 듣던 전기톱 오우 인멘 다 찼나? 주사 먹을 수없어 오 전기톱의 유력 저 서버요 여기 서버요 아까 맵 이름이 뭐였죠? 옵시던트인가? 미국 지역 이름이었는데? 서버 이름은 이거예요 시빌티비 전용 언턴드 서버 아 워싱턴 워싱턴 야 저걸 또 순간 워싱턴이라고 읽고 있어 아 나 영어 실력 진짜 너무들 통난다 워싱턴 PVP 아 이렇게 하면 좀비를 뺏어도 숨어 들어갈 수가 있어 젠단거 하나도 없고 오 냉동만두님 잘하신다 근데 여기 내가 아까 다 싹 털었지? 시롱 지금 아무것도 없을텐데 야 이분 뭐 이리 템이 많아? 허리에 또 저 복주머니 이빨이 찬 것 봐 주리민도 한번 놀러 오세요 들어오세요 ESC 11TV 전용 언턴드 서버 워싱턴 PVP 오늘 이거 이틀차인 저도 해봤는데 이거 들고 떨어지면 천천히 내려간다면서요 기모띠이 기모띠이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우산은 1융음인가? 아닌데? 야이씨 총알도 없는 총 계속 나오네? 주워먹을 거 주워먹을 거 공간이 없어? 그러면은 얘를 버려 그리고 얘를 집어 총알 두발 총알 두발 총알 두발 나 인벤이 왜 이리 조그매 근데? 티티양 이제 공부 끝났어요 우리 티티양 가죠 어디론가 가죠 지도 없을걸요 티티양도 게임 들어오세요 엠 버튼 눌러도 지도가 안떠요 엠 버튼 눌러도 지도가 안떠요 뭔데? 오 이 총 좋아보요 켄님 어서와요 네 에파트님은 구석구석 샤워좀 하고 오시구요 오 어 집을 어떻게 지워? 파데를 어떻게 만드는거에요? 파데를 어떻게 만드는거에요? 하고 음 음 얘를 찍으면은 스태미나 올라가고 스태미나 올라가고 하고 어 어 파데만드는법 뭐 팔도 만들 수 있고 얜 뭐야 로드? 켄님도 들어오세요 어 화살도 만들고 만들 수 있는게 지금 없네 총을 분해해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메탈 메탈 판때기를 옷 어 피자 피자 어 이렇게 제조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런것도 만들 수 있고 총알도 만들 수 있구요 이거 낚시대였네요 아까 아 요게 파데요 요게 파데요 이게 없어? 이게 뭔데 없어? 문 하나 지을 수 있죠 문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뭐야? 도어 프레임 가라지 프레임 강아지 용인가봐요 강아지문 플랜트 음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짐 만들때 벽도 좀 지어주고 됐어 됐어 아 요렇게 요렇게 요기다 벽을 하나 지어볼거에요 요렇게 요렇게 좋아좋아좋아 야 어떻게 요렇게 쉽게 배우지 요기다가는 예 어 망할 망할 이거 만들어 놓은거 쓰긴 해야되는데 요기요기 좀비들 아주 열받게 지리 요런곳 하나 봐가지고 비행기도 왔죠? 1인용 비행기 1인용 비행기 1인용 비행기 사치의 끝 사치의 끝 아우야 어이씨 어이씨 깜짝이야 이분 누구요 홀딱 벗고 당기네 이분 이분 뭐야 뉴딩이요? 고추에 털도 안나가지고 고추에 털도 안난게 어디로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내꺼겠죠? 내 무게일거야 아구 이게 무슨 씨앗이에요? 내가 봤을때 이거 총 쏘는거 같은데 어이씨 없어졌어 어이씨 없어졌어 아이씨 기둥따라서 이제 풀이 올라오는건가? 네 이거 2인용 비행기에요 비행기 비행기 2인용이에요 어딘가에서 또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죠 여기 우리집 이 벽은 내가 지었다는거 나 여기서 이제 뭐하면되요? 나 뭐해야될지 모르겠어 나 일좀 시켜줘 여기 주걱주걱 대형주걱 좀비라도 나와라 총좀 쏴보자 뭐 세블일거 없나 세블일거 없나 강창님 안녕하세요 111님 네 같이 파밍하러 가실래요? 네 나 여기 좀비좀 쏴죽이고 싶었는데 꼬꼬꼬꼬 비행기 비행기 꼬꼬꼬 잠깐만 운전이 나야? 아닌데? 나 여기 거꾸로 타고 있니? 아 강창님도 있기에 모르세요 들어와 보세요 저기 서버 들어오세요 잠깐만 나 지금 어디 앉아있는거야? 나 왜 뒤보고 앉아있어? 저기 뭐 슈퍼카도 나왔고 스포츠카 게임 설치한지 10분 지났는데 뭐하는 게임이죠? 뭐 좀비들과 살면서 뭐 파밍해서 집짓고 하는 게임이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H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왜 거꾸로 앉아있니? 멀미나 오케 몽글몽글 구름 마치 여친의 뽕브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순백의 하얀 뽕브라 서버는 어 인터넷 눌렀나? 어떻게 하는거였지? 서버 어떻게 찾는거였죠? 어우 여기 비행기 활주로 가있어? 이분 창륙을 못한다 아니네 꼬래창륙했네 이분 우리 코코양 창륙 잘하시네요 야이 야 무슨 로봇의 어깨에서 총 장전되듯이 이렇게 끌고 와 총을 이렇게 쏘면은 쇄골빼 날라가죠? 야 워싱턴 맵에요 워싱턴 맵이고요 잠깐만 나 이거 32층 어떻게 풀어 PVP에 11일 TV 전용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풀어? 왜 케이버튼 아닌데? 아 H H H H 나도 총 쏘고싶어 네? 어떻게 하면 쉽게 잡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잡아요? 나와라 주걱 아 주걱 개꿀었어 주먹이 백배천배나 좀비 좀비 머리를 치시면은 좀비가 1초동안 지절해요 네 그때 계속 어리시면 죽어요 아아 머리를 때리면 1초동안 기절올래요 내가 근데 죽을라고 하는데 먹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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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 저 둥근거 반짝이는거 아까 본거같애 죽기전에 하늘에 돌려있는 여친 뻥브라 순배기상징 여기 피범벅된거 나 여기서 죽었네요 자신의 시체를 눈으로 보시니 어떠십니까? 잠깐만 제 시체는 악화할때 늘상 많이 봐가지고 저기 또 누구왔어요? 이거 총 버려 총을 덮는거 요거? 아 얘도 버려 여기 이분은 누구야? 누군데 지집 들어가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KKH님 누구에요? 아 강평님이요? 어떻게 들어오시자마자 여기를 찾아오셨네 저기 내가 버린 총알도 없는 분? 어우 이참 간지난다 자 여러분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좀 해주세요 총알있어? 유리는 안깨죠 어떻게 멀티하는지 모르니까 딴 분들 다 들어오시는데요 방금 설치하신 강창님도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자 파밍하러 왔는데 나 여기서 뭐해야되요? 할 줄 아는게 없는 bj 11일 tv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죠 이 할아버지 뭐라고 웅얼웅얼 하시는데 비행기도 터졌어 이거 뭐야 집에 어떻게 가 집에 어떻게 가 냐 그 냐 냐 냐 그 그 그